이번 시간에는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에러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를 찾았을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때, http 상에서는 404, not found라는 에러를 보내주기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검색으로 express에서 404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오겠죠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봤더니 404 응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쭉 읽어보면 제일 끝에다가 이걸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끝에다가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없는 파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접속하면 sorry cannot find that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middleware를 추가한 건데 이 middleware를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은 앞에다가 했잖아요 근데 얘는 끝에다 했어요 왜요? middleware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면 못 찾은 거니까 그때 이제 404 스테이터스를 보내주고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걸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외에는 어떤 에러 처리 방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여기 CSS를 클릭하면 이렇게 가죠 여기다 숫자 1을 넣으면 저런 페이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지만 왜냐하면 얘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은 없단 말이죠 이게 의도한 거라면 그냥 둬도 되는데 보통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에러를 우리가 어디서 얻어낼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여기 보면 read 파일을 했을 때 만약에 파일이 없다면 이 callback 함수의 첫 번째 그 파라미터로 에러 객체가 전달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여기에 값이 참이라면 그러면 에러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그대로 cut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에러 처리를 해야 된다면 next 그리고 여기서 next를 통해서 middleware를 얹어주는데 이 next의 값에다가 여러분이 아무 값을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황이고 다음 middleware를 호출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route라고 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것이고 다음 middleware 중에서 같은 인자가 아닌 것 세 개 호출하는 순서를 넘기는 건데 이거 우리 이전 시간에 한 건데 제가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말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것도 정상적인 거고 그 외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것은 에러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체결되어 있어요 익스프레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 데이터를 전달해 주면 그거는 에러를 우리가 던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리로드를 하면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얘가 위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에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밑으로 뺍시다 다시 리로드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방식이나 에러가 화면에 출력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 익스프레스의 매뉴얼에 Advanced Topic 말고 가이드의 에러 핸들링을 보면 여기 The Default Error Handler 라는 것 밑에 Writing Error Handlers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코드가 있거든요 저 코드를 잘 끝에 404인 경우에 처리하는 코드 밑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얘를 위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러 핸들러를 위한 미들웨어는 특이하게도 첫 번째 자리에는 Next를 통해서 전달받을 에러 데이터가 담기고요 Request, Response, Next 즉, 4개의 인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4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저 함수는 Express에서는 에러를 핸들링하기 위한 미들웨어로 하자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Next가 호출되면서 이때에 그 다음에 어떤 미들웨어가 등록되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싹 다 무시되고 여기 있는 제일 끝에 제가 추가했던 이 인자가 4개인 함수로써 등록된 미들웨어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자리로 에러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로드하고서 리로드를 해보면 저장하고 리로드해보면 이렇게 something broke 라고 나오고 여기에 이 코드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Next를 호출할 때 이 Next에 인자를 주시고요 그 인자의 값이 있는 경우에는 Node.js는 이렇게 인자가 4개인 함수가 등록되어 있는 이 미들웨어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이 미들웨어가 동작하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aman mit